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이제 기온이 이제 완연하게 봄 기온, 아니 봄이 아니죠. 가을 기온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증시는 약간의 변화 상황이 연출되고 있죠. 지난주까지는 시장의 전반적인 프레임이 박스권 등락이었다면 이번 주부터는 시장이 일정 정도 단기 추세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기술적인 흐름은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장의 본질적인 흐름은 변화된 건 없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어떤 뚜렷한 모멘텀 부재에 따른 변동성 장세의 기본적인 흐름은 유효하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은 타켓이 정해져 있죠. 특정 종목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어떤 전문가들이라든지 여러 사이드 쪽에서 추천하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거의 비슷한 맥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그런 타켓이 정해져 있는 흐름에 얼마만큼 집중력 있는 대응을 하느냐. 그게 승패의 관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최근에 진행됐던 시장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복귀를 하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핵심 투자 전략, 특히 종목 공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전체적인 프레임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까지의 시장의 흐름은 이런 상황이었죠. 보시면 이렇게. 이 안에서 지수가 부딪히고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 흐름을 벗겨내는 상황. 즉, 변동성 국면에서 단기 추세 국면으로 전환되는 상황입니다. 그 중심선은 어디예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이 중심 라인은 33일 이동평균선. 이 라인이 중심 라인인데 이 라인에서 그동안에는 저항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34일 선은 여기가 되고 121일 이동평균선. 이 라인이 이제 저항 라인이었는데 이 라인을 돌파함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시장의 흐름이 단기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은 보이긴 했지만 이 변화되는 흐름 속에서 뚜렷한 어떤 주도 모멘텀에 의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 시장은 어떤 저가 매립이라든지 대형주의 순환 매매에 의해서 올라간 자리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상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전반적인 프레임은 여전히 종목 중심의 수급 장세 내지는 변동성 장세의 그림이 아직까지는 유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지수의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시장을 풀어나가는 해법은 결국 기술적인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시면 지난번에도 한번 걸렸던 자리가 이 자리였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3일 이동평균선 자리거든요. 이게 항상 중심선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시면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기 저항 역할을 하겠죠. 이거는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해외 증시의 흐름도 보시면 나스닥이라든지 다우 같은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좀 보면 이 걸리는 자리가 33일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의 경우에도 일단 여기까지는 올라왔지만 이 라인이 전체적으로는 약간 걸리는 자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라인이 지수 기준으로는 2,581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581포인트짜리는 일정 정도 최근 단기 추세의 흐름 속에서 약간 저항권에 진입해 있는 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은 단기 상승 추세는 나타나고 있지만 약간 조정이 염려되는, 우려되는 그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기본 핵심 배경은 그럼 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제 미국 증시가 올라갔습니다.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배경을 놓고 보면 국채 수익률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향후의 흐름 속에서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의 가장 핵심 스타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주들의 랠리가 나타나는데 그 기술주들의 랠리도 우리 증시와 거의 비슷한 맥락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핵심 섹터, 향후 성장성을 기반으로 하는 특정 핵심 섹터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주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어떤 시장 흐름 속에서의 주도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부재하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결국 지금 나와야 될 시장의 모멘텀, 재료는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경기 회복 시그널이거든요. 경기 회복 시그널이 나와야지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안정적인 상승의 흐름을 보일 텐데 그런데 이것도 구분을 해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약간씩 아직까지는 주춤하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당초 목표치로 했던 성장률, 5% 성장률이 약간 미치지 못할 것이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코로나 전국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OECD를 중심으로 하는 전세계 글로벌 국가 흐름 속에서 사실 선두권을 유지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오히려 대표적인 저성장 국가인 일본보다도 성장이 더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최근에 중국과의 교육 부분들이 상당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수출이 막혀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당히 실적이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흐름만 놓고 보면 모멘텀 즉 주가가 움직일 만한 모멘텀은 대체적으로 제한적이지 않느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은 올라는 가고 있지만 그 올라가는 가운데에서 시장의 본질을 분명히 우리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럼 그 본질은 뭐냐 어떤 외부 변화 모멘텀보다는 수급 모멘텀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나라 금리가 싸죠. 미국보다도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가 역전된 지가 한참 됐는데 싼 금리 흐름을 기반으로 해서 유동성의 어떤 흐름이 여전히 시장에 머물러 있음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의 경우는 그나마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동성에 기반한 수급 장세가 연출됨에 따라서 시장은 타켓 중심의 시세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께서 핵심 포인트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의 컨셉이 그래서 뭐냐면요. 종목 장세입니다. 종목 장세라는 것은 제가 이제 이전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 대응의 전반적인 프레임은 탑다운 방식의 프레임이 아니라 탑다운이라는 것은 뭐예요.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주변의 경기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순환 흐름을 보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기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 주도하는 섹터, 주도하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이제 어떤 타켓이 되는 그런 투자 방식이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면 지금은 바텀업 투자 방식입니다. 바텀업이라는 것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는 상관없이 개별적인 종목들의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세 그게 이제 종목 장세, 즉 바텀업 장세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바텀업이라는 기본적인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서 접근하는 게 아직까지는 유효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 지금 시장 대응의 전략은요. 심플합니다. 복잡할 것도 없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말도 많고 그렇잖아요.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뭐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추동 모멘텀이 없다. 그러니까 압축된 시장 대응, 그다음에 바텀업 방식의 시장 대응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서 선택한 타켓 섹터, 그 중심의 대응만 해나가면 된다. 다만 앞선 우리 전문가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시장 상황은요. 누가 기민한 대응을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시장에서 전면에 부각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도 어떤 종목이 있지만 그 종목을 어떻게 잘 매매를 하느냐. 그게 결국은 나중에 또 승패를 가늠하는 물론 추세적인 흐름을 보이는 종목도 있긴 있지만 대체적인 투자 포인트는 그런 타켓 종목에서 따라가면 안 되는 거고 미리 선침해, 그러니까 순환 흐름 속에서 미리 길목 지키기, 눌림목 선침해를 하고 그리고 샀는데 수익이 났다. 그럼 바로 이익 실현을 하고 그게 현 장세의 흐름을 대응하는 가장 핵심 투자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시장 흐름에서의 포인트는 기존에 진행됐던 그리고 현재 진행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진행되어가고 있는 시장 대응의 핵심 포인트는 핵심 섹터 위주의 순환 대응이다. 그 핵심 섹터의 순환 대응은 결국은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흐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시피 2차전지 관련 주들의 경우에는 이번 주에 보면 대체로 쉬었어요. 뒷프리 파동행의 성격이 나타나고 있는데 쉬었고 다들 2차전지, 2차전지 하고 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2차전지 트레이딩을 해보시면 약간 시세가 이전보다는 탄력적이지는 않죠. 2차전지가 그렇고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주들의 경우에도 종목별로 조정이 들어왔다 싶으면 핵심지 중심으로 다시 튀고 오늘 같은 경우도 한미반도체라든지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ISC라든지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또 단기적인 수익이 나오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마찬가지의 흐름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펩트론 같은 종목들의 경우는 랠리가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시세대행을 할 때 뭉뚱그려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2등주, 3등주를 이거 싸니까 1등주들이 올라가니까 얘도 올라가겠지 이런 어설픈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수익도 안 나오고 괜히 보초설 가능성이 많아요. 보초선다라는 얘기는 올라가지도 않은 주식 그냥 가지고서 그냥 끙끙 앓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의 특성이라는 거죠. 바텀업 장소에서는 철저하게 타켓 중심, 가는 종목들만 가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시세대행을 할 때 너무 이것저것 그냥 시장 보려고 하지 마시고 압축된 타켓주 중심의 대응을 하는 게 포인트가 된다. 그 타켓은 결국은 뭡니까? 제약바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제라든지 그 종목 중심의 흐름. 그게 또 오늘까지 계속해서 나타났던 지난 일주일간의 시세 변화다.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은 뭐냐면요.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면 뭐가 움직여요? 대형주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도요.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구분은 여러분께서 분명히 하세요. 지금은 여전히 시장의 해계모니를 장악하고 있고 시장을 리드하는 종목군은 결국은 중소형 핵심 섹터주들입니다. 그게 이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시장의 해계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중심 주도 섹터의 경우에는 좀 조정을 보이더라도 사면요. 결국은 또 다시 올라가면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특히 그중에서 탑티어 종목들의 경우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겨탈이 껴서 이제 순환 상승이 나타나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형주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지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연동돼서 움직이는 대형주들, 대표적인 종목들이 최근에는 자동차주들이에요. 그런데 자동차주들의 경우가 올라가는 배경이라는 것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낙폭과대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낙폭과대라는 부분들이 지수와 연동된 흐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지수가 일정 정도 걸리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걔네들의 경우는 다시 또 재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다는 점. 그래서 단순 낙폭과대주의 반등 흐름에다가 너무 여러분께서 집중하는 감각보다는 여전히 중심 흐름은 최근에 진행되고 있던 핵심 섹터가 아직까지는 시장의 중심 흐름, 즉 수급이 아직까지는 모여있고 집중된 흐름이기 때문에 그 흐름에 집중하는 감각이 여전히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플하죠? 그래서 그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대응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특징적인 모습이 어제 오늘 보면 기아라든지 현대차라든지 그다음에 만도라든지 현대글로비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형 IT 종목들, 대표적으로 많이 빠졌던 종목 중에 하나가 LG 이노텍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었는데 걔네들이 낙폭과대 흐름 속에서 일정 정도 해소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그 용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기술적 반등, 즉 너무 많이 빠진 데에 따른 낙폭과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저가 매쇄가 들어오면서 일정 수준까지 올려주는 거 그걸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일정 수준까지라는 얘기는 저점 대비해서 한 10% 넘게 올라가면요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형 지수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한계성을 아직까지는 지니고 있는 기술적 반등이 나타난다. 그 얘기는 또 다시 말씀드려서요 대형주들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마음을 푹 놓고 따라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전히 수급의 기반이 취약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기관 외국인이 아닌 아직까지는 개인 중심의 흐름이기 때문에 현재 장세에서의 어떤 그런 통통 튀는 종목 그런 종목들의 경우는 여전히 중소형 섹터들의 흐름에 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또 하나 계산에 넣어야 될 것은 최근에 수급품 속에서 약간 변동 요인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라임 사태, 최근에 검찰에서 막 조사 들어가고 있고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들어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또 왜 연관성이 있냐면 최근에 시장 흐름에서 수급에 지탱을 해주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주식형 수익증권인데 주식형 수익증권에 대해서 막 조사가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약간 매수 심리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부분도 여러분께서 투자하시는데 조금 참고사항으로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종목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걸 보시면 먼저 제약바이오의 흐름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보세요. 펩트론. 잘 가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도 이 흐름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가는 애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지난주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이제 여기 흐름이 또 뛰면서 5일 이동평균산하고 10일 이동평균산하고 이격이 벌어졌잖아요.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격을 좁혔어요. 그렇죠? 이 자리에서 좁혔잖아요. 좁히고 난 다음에 이건 눌림목 저정을 잘 거쳤다는 얘기거든요. 눌림목 저정을 잘 거치고 나니까 또 시세가 어때요? 3만 5천 원대에서 4만 5천 원대까지 수익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포인트를 기억을 하실 것은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거나 시장이 새로 살아나가는 흐름을 보일 때는 그 핵심 센터에서도 선발주가 나가고 난 다음에 후발주들이 움직일 때 바닥에 있는 걸 사서 기다리면 올라가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앞서 나가는 종목을 포인트를 집중하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제가 여기서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펩트론 같은 종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이 최근 흐름 속에서 약간 중심 흐름을 보인 바 있었고 또 그다음 종목을 보시면 펩트론 말고 휴원스 같은 애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앞서서 펩트론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휴원스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격 좁히고 난 다음에 이격 좁히고 난 다음에 조정보에다가 다시 또 튀고 조정보이고 이러면서 추세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 흐름들이 결국은 뭐예요?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하고 있는 이유가 선발로 나가는 종목들의 경우는 이렇게 시세들이 친단 말이죠. 렙지노믹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이번에 이제 33에서까지 한 번 빠졌었는데 33에서 딱 지지가 되니까 어때요? 탁 튀어버리죠, 그렇죠? 이런 흐름도 괜찮고. 그다음에 뭡니까? 삼천당 제약 같은 애들. 그러니까 삼천당 제약의 경우에도 이전에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세도 지금 다시 또 튀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 애니젤이라든지 그다음에 바디탱 매드라든지 이런 것들의 경우도 선순환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타핏 종목 중심으로는 여전히 시세가 살아나가는 모습. 그래서 타켓을 압축시키는 가운데 그 압축된 종목의 눌리모 공략을 하면 어느 정도 보장된 수익이 터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7월 27일인가요? 아카데미 했을 때도 추천드렸던 종목들이거든요. 라인업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금은 사실 그래서 종목 고르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타켓 중심으로 종목을 골라내면 결국은 그런 종목들 가지고서만 대응을 해도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짭짤한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약바이오의 흐름은 그렇고 그다음에 중국 특수 쪽에서 화장품 관련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화장품 관련주 쪽에서도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펩트론과 비슷하게 차트를 좀 잡아줘 보세요. 이것도 보면 시제가 쉬었다가 다시 가지. 결국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난이 올라왔는데 부담스럽다가 아니라 제가 모두에 막 정확하게 설명드렸던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의 탑픽을 보이는 종목들의 경우는 결국은 안 빠지고서 선순환의 경우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코스맥스라든지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콜마 같은 경우도 지금 조정 잘 거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눌리목들로 올 때는 공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펩트론이 쉬었다 가는 것처럼 그런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타키트롬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보면 최근에 또 다시 암울의 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딱 21선 조정 잘 거치고 난 다음에 그렇죠? 올라가는 사람. 그리고 중국 특수 쪽에서는 뭡니까? 지난번에 한번 거론드렸던 현대백화점 같은 종목들 다른 거 다 떨어져 나가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다시 움직이면서 중국 특수 쪽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탑픽 종목으로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들 그러니까 참 지금은 유튜버나 어디나 보면 2차전지 가지고서 브이로그 안 하면 조회수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게 그래서는 2차전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남아있는 분들이 너무 여기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금 분산시키세요. 2차전지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지금은 좀 뒤풀이 과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보시면 지금 2차전지 쪽에서 이번에 새롭게 튀고 있는 탑픽은 뭡니까? M플러스 같은 경우가 탑픽이 되죠. 이전에는 M플러스 같은 경우가 뭡니까? 그다지 중심으로 보지 않았는데 M플러스가 탑픽으로 떠올랐고 그다음에 기존의 탑픽 종목들을 한번 우리가 보면 자, 보세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안 빠져요. 33에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뭐냐면 추세 중심선 위에 있기 때문에 다만 최근에 대응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게 단기 트레이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좋게 보시는 분들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물론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있지 않습니까? 보초 쓰는 것보다는 지금은 좀 철저하게 단기 트레이딩으로 계속해서 탐색매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직까지는 필요하지 않느냐. 33에서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약간 테크니컬한 대응. 그러니까 확인하고 또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시장 대응이라든지 시세 대응에 있어서는요. 너무 여러분들이 깃발 두고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흐름을 살피고서 따라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패턴이에요. 다 똑같아요. 보시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3, 2, 3, 1선이에요. 전부 다 이 자리가. 그렇죠? 이 빨간 2평선. 이걸 중심으로 해서 금향도 그렇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3, 2, 3, 1선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시세가 나가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뒤풀이성 파동. 영성성되고 있다. 다만 끝나지는 않았다는 것이 이 3, 2, 3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또 다시 올라갈 올려붙일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먼저 우리가 예다하거나 예측하면서 대응을 하지 말고 지금은 조금 잼만 날리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흐름들. 그리고 이제 뭐 뭡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의 경우도 보시면 그렇죠? 한미반도체. 괜찮죠. 이런 것도 눈이 못 구간에서는요. 제가 볼 때는 5만 3천 원대 이런 때에서는 사놓고 5만 4천 원대에서 사놓고 기다리면 추가 수익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ISC도 그렇고 다 3.23에서 보면 거의 비슷하죠. 핵심주들의 경우가. 3.23에서 안 빠지죠. 이 흐름. 그 다음에 뭡니까 엑시콘 같은 애들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모습. 그래서 이 흐름이 3.23를 기준선으로 해서는 여전히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이거 뭐 뭡니까 또 하나 마이크론 같은 애들도 3.23를 뚫어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단기 트레이딩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서 대응을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시장을 분석을 할 때 먼저는 현재 놓여있는 시장의 전반적인 프레임이 그리고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 그 흐름에 맞게 우리가 투자를 한단 말이야 라고 했을 때 지금은 수급 장세 수급을 기반으로 하는 종목 장세라는 기본적인 관점 분명히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수급 기반 종목 장세라는 얘기는 수급에 의존한 종목들의 흐름이 그나마 시세의 명맹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집중하는 감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오늘 힘이 듭니까. 그래서 그 흐름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핵심 섹터 중심의 패팅이 여전히 유효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흐름은 정리를 계속해서 해드렸던 것처럼 제약바이오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특수라든지 중국특수는 대표적으로 화장품이 되겠습니다. 화장품 같은 종목들을 어떤 순환하면서 우리가 대응하는 포인트.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은요. 전체적으로 기술적 저항권에 진입했다라는 점을 분명히 계산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는 33일 이동평기선이 지나는 자리인 2,581포인트 이 자리가 일정 정도는 저항권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대응의 포인트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렇게 또 지수 올라갈 때 반대로 빠졌던 곧버스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도 저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반대 극부의 흐름을 여러분께서 계산에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에 전문가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똑같아요. 그게 맞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핵심 섹터 중심으로 해서 공략을 하는데 따라가지 말고 이게 세 섹터, 네 섹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 중에서 얘네가 올라갈 때는 얘네들은 보지 말고 조종 하루 이틀 거치는 종목들의 눌림목 공략이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철저하게 지금은 바이앤 홀딩 전략보다는 지금은 철저하게 히트 앤드 런 전략입니다. 치고 빠진다. 단기 대응을 좀 하자라는 거죠. 왜? 지금은 시세의 연속성이 보장된 시장 흐름이 아니고 종목의 흐름이 빠른 순환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 쪽에서 초보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그 관점 항상 생각하면서 사서 수익이 났는데 기다리면 다시 또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서 수익이 났으면 바로 또 이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묘매를 하는 그런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장세다. 그런 관점으로 시장의 흐름을 정리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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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